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아프리카TV 체육대회가 열렸다. 체육행사만큼은 개인 방송 좀 자제해주시고 여러분들 못 만나고 싶었는데 같은 팀에 시원희도 있어서 시원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때면 짝꿍 시원희로 바꿀게요. 여기까지 와서 무슨 싱글의 징사야. 지겹죠? 그 자음직. 오케이 음악 주세요. 음악에 맞춰 무릎 재활치료 중인 박대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지금부터 이제 각 팀의 팀장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하는 팀에게는 전원에게 상품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 팀에게도 상품권이 전원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3등 4등 팀은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또 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선발을 해봤는데 혹시 우리 건빵팀에 컴원더지이콘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혹시? 저는 이분이 팀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시청자로서. 컴원더지이콘님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맞으세요. 제가 너무 원합니다. 팀장님이 되어주시길. 너무 원합니다. 제가 너무 원해요. 어떻게 팀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 준비되는 동안 각 팀의 팀장님께서는 우리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댄서를 한 명을 뽑아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의 최고의 분위기.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팀원들이 무조건 붐엄이 될 것 같다. 박수 함성이 가장 클 것 같다. 한 분만 뽑아서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까지 내가 나와야 되냐 이런 분위기예요. 건방팀에선 트로트 가수 출신 조서은이가 나왔다. 러브팀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계속해서 꿀잼 팀 음악 주세요. 문을 열었어. 앞에서 너무 과하게 하는 바람에 뒷사람들은 점점 부담스러워 지는데 사이다 음악 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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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방팀 음악 주세요. 와우. 야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반인데요. 베테랑답게 과무상사에서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조서은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 투 트리 파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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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준비 시작. 첫 번째 경기는 정해진 방향으로 폭탄 돌리기다. 공격 방향. 그렇죠. 공격 방향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가볍게 넘깁니다. 아. 공격 방향이 틀렸어요. 네. 여기 건방팀이죠. 마이너스 100초. 의작없는 마이너스 소식에 경기장으로 난입하는 박 팀장. 왜 하는 거야. 이거 머리를 써. 머리를. 왼쪽으로 가라고. 여길 어떻게 했을까 안 나왔어요. 하지 말고 이쪽으로 보라. 아 여기. 하하하하. 첫 게임부터 팀원들의 길 극대 노하는 박 팀장입니다. 박 팀장. 팀별로 일렬 정렬. 일렬 정렬. 다음 게임을 위해 사회자가 집합 명령을 하는데. 자 사이다 팀. 아 너무 이 정도면 의심스럽지 않나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아 별풍선 천사. 네. 팀장 문제입니다. 팀장 문제다. 지금 팀장이 거의 지금 나오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러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좀 군사적 시스템으로.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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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뭐야 뭐야. 쟤네 뭐가 본가. 쟤네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다음 게임은 풍선 빨리 불어서 높게 만드는 게임이다. 화학무기다 화학무기. 히히히히. 히히히히. 풍선을 안쪽부터 가득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건팡팀이. 그냥 하늘옷이 날아가고 싶다. 가장 먼저 기둥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건빵 팀 1등은 바로 건빵 팀입니다 출발 다음 게임은 단체로 풍선 타고 빨리 돌아오기다 달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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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려 달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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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려 자 이탈 없이 풍선 터지지 않고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 승부가 가려집니다 지금 막상막하 영호상방 마지막 라인 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인 마지막 주자 이번에도 건빵 팀이 가장 빨랐다 두 게임 연속 승리로 현재 압도적인 1등 건빵 팀이다 두 게임 연속 승리로 현재 압도적인 1등 건빵 팀이다 잠깐 나가서 국밥이라도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먹고 저녁까지 어떻게 연락에 힘써서 배고파 죽겠는데 식사로 빵 쪼가리가 나왔다 컵라면은 박광호 핵심 관계자 컵라면은 박광호 핵심 관계자 즉 광액관만 먹을 수 있다 야 원래 다른 데 갔다 쓰면은 야 원래 밑에 있는 애들이 야유해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래 집안에 좀 여자들 해갖고 김밥이랑 뭐랑 해서 햄맛과 과일이랑 이쁘게 딱 해서 원래 야무지게 준비해와 아니 해왔겠죠 다 준비해왔겠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아요 안 그래 맞습니다 아니 진짜 잘해 아 진짜 잘해 아 진짜 잘해 어 야 200만 이런거 하지 마요 사람들이 질투하잖아 아니야 진짜로 아깝고 너무 신경쓰여서 원조 낙견이 뮤즈답게 시원이에겐 스킨쉽도 자연스럽다 와 나왔네 여기저기저기 아 카메라 찍어 찍어 야 카메라 왜 이런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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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스키 와 3분 3분 나이스 아 아직 안 잤어 아 안 잤어 안 잤어 봐도 돼 아 왜 메아가 적밖에 대불러졌다고 이벤트 경기니까 아 소연이 아 예 언니 쓰러져서 더 다 먹었고 아니 아니 지금 포식할 때 말해봐 말씀 드릴 순간 강력한 슈시 예전 같진 않지 어 봐봐 어 눈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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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답지 않게 시원이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조서훈이 여러분들 저도 원래 연습생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난 sms였어 진짜로 진짜로 저는 원래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있으면 신화 이민우 대치자였죠 아 네 아니 원래는 전진 어 박충재랑 박관우 어 원래 신화 하다가 원래 뒤늦게 원래 갔으면 원래 슈퍼주니어 리더로 해서 갈라 그랬는데 그때 그냥 좀 하다가 나왔지 아니 정말로였어 그때 박충재만 아니었으면 지금 광우상사 못할뻔했다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BJ 김시원해요입니다 네 각오 한마디 저 이제까지 계속 다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리만 앉아주십시오 식사 후 첫 게임으로 단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준비 출발 박상반판 10초 9 8 7 6 5 4 5 2 1 1 아 지금 계속 가운데 오케이 꿀잼 생리 영자의 저주 때문인지 아쉽게도 이번엔 졌다 준비 출발 이번엔 남녀 혼성계 주다 안져 계신 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유있게 1등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 차돈이다 개주 1등 건빵팀입니다 2등 4위가 3등 러브 건빵팀도 오른쪽으로 좀 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안 넣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각 팀의 팀장님이 오늘 하루종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 팀의 MVP를 뽑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등수와 상관없이 저는 한 분 뽑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을 뽑아서 등수를 떠나서 이 사람 때문에 오늘 행복했다 즐거웠다 남자 BJ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건빵팀의 남자 BJ 누구입니까? 오늘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모든 전 경기를 출전해서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우리 여기 문신? 핑크군 두리제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단은 제가 문화상품권 두 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BJ분 한 분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아 괜찮아 쉬운데 이미 정해놨다는 거죠 하지만 고민하는 모습 네 고민하는 척했어요 손은 안으로 곱는다고 맨 처음에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찡찡성 언니 어디 계십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욕을 잔 부탁드립니다 공찌 block use yourself 한 번만 믿어줘 You my only one 은행 근데 사람은 distancing 제일 부뚜하자면 알 Access on Ice